러시아 전쟁 직격탄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섭씨 1억도의 인공태양을 만들어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공태양은 태양의 행융합 발전 장치를 닮은 플라스마를 만드는 것으로 수소들끼리 행융합을 일으키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것은 태양에서 발생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 발전 방식은 sf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곤 했는데요. 아이언맨 수트 가슴에 있던 아크 원자로가 바로 인공태양과 같은 원리로 에너지를 만드는 행융합 발전 장치였습니다. 행융합 발전을 현실화하려면 인공태양을 현체로 유지시켜야 하는데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전 세계가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매년 한국의 기록을 한국이 자체 갱신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면 다른 나라의 도움과 제약을 받지 않고 한국 자체적으로 항공모함의 핵추진 엔진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이 보유한 이 놀라운 기술에 대해 한국이 원자력 추진 핵잠수함 보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궁금증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원자력 잠수함은 한 번의 연료 공급만으로도 지구를 여러 번 돌 수 있고 은밀성을 기반으로 수면에 뜨지 않은 채 몇 개월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으며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전에서 중요한 무기 체계입니다. 이런 원자력 잠수함의 원리는 방사성 원소의 하나인 우라늄을 이용해 잠수함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라늄이 원자로에서 핵분열하면서 얻어지는 고온의 열 에너지로 증기를 발생시키고 이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키는데 회전을 시작한 터빈은 추진모터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핵분열보다 핵융합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목표까지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융합은 핵분열보다 7배나 더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신음하고 기후변화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고 안전한 청정 에너지 개발을 향한 프로젝트들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미 MIT에서 설립한 벤처사 커먼 웰스 퓨전 시스템이 자체 개발한 핵융합로 스파크를 통해 순 에너지 달성 가능성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순 에너지는 투입한 에너지보다 얻어낸 에너지가 더 많다는 의미로 핵융합로에서 실제로 순 에너지 가능성이 현실로 입증된다면 2030년대에 핵융합 발전소를 세우겠다는 게 이 업체의 목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핵융합 발전은 핵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활용하는데요. 수소 1kg 핵융합 과정을 마치면 1kg보다 몇지 부족한 헬륨이 생성되는데 그 질량 차이가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강력한 열을 방출합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수소 1kg당 1500억 kcal을 4석탄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며 핵분열 에너지보다 무려 7배가 넘는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태양이 빛과 열을 내는 원리가 바로 핵융합으로 이런 핵융합 에너지로 물을 끓여 그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게 핵융합 발전입니다. 반대로 기존의 원자로에서 사용하던 핵분열은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가 쪼개지면서 에너지를 내는 반응입니다. 핵분열은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이 없지만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치명적인 단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핵융합 에너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석탄제 독성보다 현저하게 낮아 친환경 에너지라는 그리고 핵융합이 핵분열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서 주목받고 있으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그런데 이 분야에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핵융합 연구의 후발 주자였지만 2007년 세계 최고의 초정도 핵융합 장치 인공태양 KSTAR을 완공하고 매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특히 2018년 실험을 통해 핵융합의 필수적인 1억도 이상 초고온 실험에 성공했고 작년엔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을 30초간 달성하며 세계 최고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즉 한국이 인공태양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어려운 실험 조건을 맞추는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미국, 독일, 영국 등 한국보다 앞서 인공태양 기술을 연구했던 나라들도 순간적으로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달성하긴 했지만 이를 오랫동안 유지하진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현재 중국은 본인들이 이 분야의 세계 최고라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이온의 온도를 1억도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진정한 핵융합 상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신화통신은 중국판 인공태양이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를 1056초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해 한국을 꺾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 운영된 기록을 경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중국은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이온 중 전자의 온도를 섭씨 7천만 도로 가열시켰을 뿐 이온 온도가 훨씬 낮아 한국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미 중국처럼 전자의 온도를 초고온 상태로 30분 이상 장시간 유지한 곳도 프랑스를 비롯해 여러 곳이 있을 정도입니다. 즉, 핵융합의 본질적 의미를 실행해 옮겨 세계 기록을 세운 곳은 한국뿐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 인공태양 KSTAR의 올해 실험 목표는 더 어마어마한데요. 한국은 초고온 플라즈마를 장시간 유지하는 기술, 특히 그 중에서도 제어 기술 향상을 통해 기존에 30초 유지했던 것을 올해는 최소 50초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한국이 새로운 핵융합 플라즈마 운전 방식인 신기술을 발견하면서 전 세계 과학계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한국이 핵융합 분야를 완전히 주도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나용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팀이 핵융합로 내벽에 손상을 일으키는 기존 운전 방식의 단점을 해결하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고온과 고밀도 상태의 플라즈마를 핵융합로에서 장시간 안정적으로 가두는 운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운전 기술로 H모드로 플라즈마 가장자리에 에너지 장벽을 형성해 고온의 플라즈마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가장자리의 압력이 임계치를 넘어가면 플라즈마 경계면 불안정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새로운 운전 방식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국내 연구팀이 새로운 운전 방식인 FIR을 개발해내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을 놀라게 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겁니다. 연구팀은 KSTAR의 데이터를 검증한 결과 플라즈마 가열 시 발생한 고소기온이란 높은 에너지의 입자들이 플라즈마 내부의 난류를 안정화시키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현상을 이용해 새로운 운전 방식을 개발해냈고 A를 새로운 운전 모드인 파이어 모드로 명명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파이어 모드는 H모드의 경계면 불안정 현상뿐만 아니라 플라스마 내에 불순물 축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H모드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보이면서도 복잡한 운전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즉, 미래, 핵융합 상용로의 플라즈마 운전 기술 확보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연셈인데요. 이번에 새로운 핵융합 플라즈마 운전 방식을 발견해내는 연이은 성과로 전 세계 과학계로부터 찬사를 받은 겁니다.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ITER 및 핵융합 실증로 운전 기술 개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국내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이 상용화된다면 민간 분야뿐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그간 학계에서는 이러한 것이 이론 수준의 아이디어만 있었지만 우리 연구팀이 이를 세계 최초로 실험을 통해 구현해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핵융합 기술이 상용화되면 에너지 분야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돼 앞으로 평생 써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때 나오는 열에너지로 기존의 핵분열 방식으로 만들어진 항공모함 엔진을 건너뛰고 미국의 도움과 다른 나라 승인 없이도 새로운 핵융합 항모 엔진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항공모함의 경우 핵분열 방식을 이용하는데 추후에 핵융합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핵분열보다 7배나 더 높은 효율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현재 KF-21 함재기형 개발이 논의되면서 기존의 경항모 대신 중형 항공모함으로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 소식은 환호성이 나올 법합니다. 이번 기술이 상용화되면 안전성은 물론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이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로 에너지를 만드는 미래에너지를 한국이 주도하게 된 사실이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술들의 발전이 계속해서 이뤄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KF-21의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티르키의 5세대 전투기 칸이 첫 비행을 마친 후 미국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의해 결국 가치가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한때 KF-21 개발에 합류하고자 했던 티르키의가 자체적으로 5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만든 것은 거의 모형일 뿐 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자 티르키에는 이를 엄청난 업적을 이뤄낸 것으로 자랑했습니다. 당시 에르도안 티르키의 대통령은 오늘 아침 티르키의 전투기 칸이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티르키의 방위산업에 자랑스러운 날이라고 치하했습니다. 한록 괴력인 티르키의 방위산업청 SSB 청장은 우리나라는 칸을 통해 5세대 전투기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소수의 국가만이 가진 기술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스페인군 사매체 디펜사닷컴은 티르키의 이 강력한 항공기는 로키드마틴이 개발한 F-22랩터와 F-35의 성능과 맞먹을 수 있다는 제안도 있다고 다양한 보고서가 설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티르키의가 만든 이 5세대 전투기가 현실적으로 양산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KAANC 제기에 사용된 것인 F-16에 사용되는 미국산 F-110 엔진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인데 미국이 엔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줄리 없고 이를 개발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티르키에는 자체 생산 엔진이 2028년에 시작된다고 했지만 언제 완성될지 의문이고 이것이 성공할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충분한 자금과 수십 년의 노력이 있어도 신뢰할 수 있는 엔진을 제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티르키에는 블라크-20으로 불리는 터키산 엔진을 사용하는 KAANS의 두 번째 배치는 2030년대 이전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지만 은퇴한 티르키의 공군 전투기 조종사이자 학자인 후세인 팔자는 5세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전투기 엔진은 2040년까지 준비되지 많을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한국의 KF-21은 2026년에 개발을 마치고 2028년까지 40대를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이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도 KF-21의 경쟁자라는 티르키의 칸은 엔진 개발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개발에 드는 엄청난 비용을 티르키에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칸이 티르키에가 만든 5세대 전투기라고 하지만 영국의 BAE 시스템과의 국제협력 및 미국과의 엔진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내부 무기, 드론, 제어, 지상 공격 기능과 같은 고급 기능은 가춘 칸은 티르키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악화된 예산 제약으로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고 했습니다. 대당 비용이 초기 추정치인 1억 달러 1,300억 원과 넘게 급증해 300개의 기체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 가능한지도 물었습니다. 티르키의 에르도안 정권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현재 티르키에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와 이에 따른 경기 침체가 엄청난데 지난 2월 물가 상승률은 무려 67%나 되었고 3월에는 68.5%로 뛰었습니다. 이 같은 최악의 경제 상황은 과연 5세대 전투기 엔진을 개발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티르키의가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자 자신들이 티르키의 차세대 전투기 칸을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바실 보드나르 티르키의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CNN 티르크와 인터뷰에서 칸 전투기 도입 의향을 질문받자 우리는 구매할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티르키의 전투기 칸에 들어갈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며 전쟁 발발 전부터 칸 엔진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쟁 전 엔진 생산 능력이 없는 티르키의가 우크라이나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였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이라면 엔진 생산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지 이 또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엔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기를 만드는 강대국들이 절대 주지 않는 AESA 레이더 적외선 감시 및 추적장비 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 EOTGP 그리고 통합전자전장비 EW 스위트로 대표되는 중요 항전장비 등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KF-21을 만들기 위해 AESA 레이더 등 핵심 기술을 이전받지 못해 스스로 개발에 성공한 바 있는데 티르키에는 자체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이고 이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과 시간이 들기에 칸의 대당 가격은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동 매체 R 모니터에서 티르키의 군사 전문가 후세인 팔자는 1억 5천만 달러 2천억에서 최대 2억 달러 2천7백억가 될 것이고 말했습니다. 지금 KF-21은 대당 천억, 최대 8백억까지 가격을 내려 수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KF-21과 TF-X 칸과의 가격 차이는 무려 최소 천억 이상이 난다고 했습니다. 티르키에가 과연 이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료할지도 의문이지만 2천억 원이 넘는 기체를 살 국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도의 한 유령 매체는 중요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지난 3월 인도 유라시아 타임즈는 KF-21이 인도 AMCA 티르키의 KAAN을 제압했다면서 한국의 보라매가 첫 공중금류 시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19일에 KF-21의 공군 KC-332 공중급유에 성공했는데 이로 인해 1회 급류로 항공기의 작전 범위를 최소 50% 이상 확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방사청은 공중급유는 현대 전투기의 필수적인 능력이다. KF-21의 작전 범위와 시간을 확대해 장거리 임무 등 공군의 전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성공적인 공중금류 시험은 KF-21 개발의 중요한 이정표를 의미한다며 KF-21은 장거리 작전 능력을 강화해 공군의 전투력을 급상승시키고 한국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텔스기 개발에 힘쓰는 나라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인도와 티르키에도 최근 5세대 전투기 제작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는 3월 초 5세대 전투기 설계 및 개발 프로젝트를 이제 승인한 상태이고 티르키에는 지난 2월 칸 시제기가 이제 막 첫 시험 비행을 성공했다면서 KF-21의 개발 속도에 대해서 부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이 2017년에 실전 배치한 스텔스 전투기 J-20조차 아직까지도 공중급유 시험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제기를 만들자마자 바로 공중급유 테스트까지 성공한 KF-21은 대단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동 매체 R-모니터는 칸의 갈 길이 멀다며 8개 정도의 시제기를 수천 시간의 지상시험과 시험 비행을 통해 배치해야 하는데 이 비행은 계획된 대량 생산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거대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찾는 것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티르키에를 믿고 있는 국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믿기보다는 5세대 전투기를 살 수 없는 아랍이나 투르크 세계 및 남방구의 많은 국가가 티르키에가 만든 스텔스 전투기를 그저 기다리며 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5세대 전투기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제르바이잔과 파키스탄은 이미 프로젝트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KAA에는 티르키에와 그 우호국의 안보 필요성 때문에 탄생했으며 생산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살아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발이 성공한다는 것과는 다른 말로 성공하지 못해도 끊임없이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이에 지금 놀라운 속도로 개발하고 있는 KF-21은 많은 국가들에 의해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이 되었고 최근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동의 UAE, 사우디, 카타르 등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많은 나라들은 지금 KF-21의 개발 속도에 놀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그 어렵다는 전투기 4대 핵심 기술을 스스로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엔진 개발을 하지 못했는데 현재 자체 전투기 엔진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1979년부터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을 해온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항공기 엔진 개발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티르키에와 인도, 주변 나라 일본까지 스텔스기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언제 완성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며 하나씩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산 전투기 KF-21의 공중급류 시험이 성공하자 미국에서 극찬이 나오고 중국에서는 부러움과 동시에 우려 섞인 경계의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KF-21을 도입하려 하는 국가들에서는 탄성이 나오면서 중요한 결정을 비꾸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개발에 성공하고 있는 KF-21은 지금 전세계 방산시장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전투기 시제 5호기가 지난 19일 KC-330 다목적 공중급류 수송기로부터 주유받는 첫 시험 성공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단 한 번 만에 공중급류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것인데 이것은 난이도가 높은 기술로 KF-21은 1회 공중급류로 50% 이상 작전 반경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전 반경뿐만 아니라 원거리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적진에 투하할 폭탄도 더 많이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필리핀과 태국이 미국의 F-16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 측에서 거의 대당 2천억 원이 넘는 가격을 부르고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마찰로 인해 급히 전력을 보강해야 하기에 대당 740억 정도를 하는 그리펜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게 한국이 대당 천억 정도의 KF-21 납품을 제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필리핀이 지금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웨덴 사브는 그리펜이 안 팔리자 4.5세대로 계량해서 가격이 무려 2천억 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필리핀에게는 중고 그리펜을 계량해서 저렴한 가격에 팔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태국에게 천억 정도의 KF-21을 판매하고 수출이 늘어나면 800억까지 대당 가격이 내려올 것이라고 하자 필리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땡처리하는 그리펜보다는 당초 도입을 검토했었던 한국산 전투기 KF-21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당장 그리펜을 싸게 도입하고 앞으로 KF-21을 추가 도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지난 2022년 KF-21 보람의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온은 2026년 생산 후 2027만 2029년에 KF-21 보람의 인도를 요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중국은 한국에게 필리핀의 전투기들 수출하지 말라고 어이없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일촉즉발의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중국해에 좌초된 필리핀 남파선 시에라 마드레암이 미중 군사 갈등의 새 화약구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이 필리핀이 사실상의 해상기지로 운영하고 있는 2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필리핀과의 상호방 위조약을 맺은 미국이 이 사안에 개입할 뜻을 분명히 하며 중국과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해당 선박을 공격하면 필리핀 영토와 군대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미국은 방어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이 시에라 마드레암을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일부러 좌초시킨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 곳곳에 인공섭을 설치하며 영토 확장에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필리핀 연안에서 160km가량 떨어진 세컨드 토머스 암초를 포함한 스플레들리 군도는 유엔 해양법에 따라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하지만 중국은 이곳을 포함해 남중국해 전체의 90%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미국의 힘에 의지하고 있지만 스스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확장에 맞서기 위해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중국에게 가장 밀리는 것 중 하나가 제공권인데 만약 한국에 KF-21을 빠르게 도입한다면 중국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슬람군과도 무장충돌을 벌이고 있어 전투기 보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리핀과 중국 베이징과의 거리는 3000km간 넘는데 KF-21의 작전 반경은 2900km로 큰 위협이 될 수 없지만 이번 공중급류 시험에 성공하면서 이래 공중급류를 하면 KF-21은 4700km까지 작전이 가능해져 중국 전역을 상대로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KF-21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전투기로 동부가 최강 전투기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AESA 레이더의 성능은 중국이나 러시아제를 압도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KF-21을 필리핀이 도입한다면 미국만 없으면 필리핀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중국의 생각을 완전히 바뀌어 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중국이 최초로 개발에 실전 배치했다는 스텔스 전투기 J-20은 작전 반경이 1500km 정도인데 아직 공중급류 테스트를 하지 못했다며 중국인들은 한국산 전투기 KF-21이 개발되자마자 공중급류까지 성공한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중국은 J-20 말고 수출용 스텔스 전투기 FC-31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난 1월 파키스탄은 FC-31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큰 국가는 파키스탄, 이란, UAE가 꼽혔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만든 5세대 스텔스기 FC-31과 KF-21이 경쟁할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중동방위전시회에서 KF-21과 FC-31이 같은 무대에 여러 차례 출전해 각자의 기술력을 선보인 바 있다고 했습니다. KF-21은 4.5세대이고 FC-31은 5세대 전투기이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시장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후속 기종 개발의 속도를 내고 추진해야 한다며 중국은 훈수를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대량 생산하겠다는 한국의 발표에 중국은 놀란 분위기입니다. 또한 한국은 블록 1, 2, 3까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놓았고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FC-31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중국을 믿는 국기는 단 국가도 없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은 KF-21의 양산 속도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5세대 전투기로 만들어 국제시장에서 자리매김을 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K-9자 주포와 레드백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있는 호주도 이번 KF-21의 공중급유 시험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호주는 지금 KF-21의 발전 속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군사매체 오스트레일리언 디펜스는 지난 3월 KF-21이 공중급유 테스트에 성공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KAI는 2022년 7월 KF-21 시 재기의 첫 비행 이후 KF-21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또한 6개의 프로토타입 기체가 4년간의 테스트를 거쳐 이 200회 비행 후 2026년 종료될 예정인 비행 테스트 프로그램을 거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KF-21은 수출용으로도 제한될 예정인데 필리핀과 폴란드 가이유형 구입에 관심을 표명했고 KAI는 구형 로키드마틴 F-16을 대치하기 위해 태국에 KF-21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국에게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러브콜이 오자 인도네시아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KF-21을 공동 개발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자신들이 조립 생산해서 수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최근에는 개발 완료 후 8년 후에 내겠다는 요청까지 해서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최근 인리군사 매체 조나자카르타에서는 KF-21에 대한 칭찬 기사가 많이 올라오는데 지난 4일에는 인도네시아 내 부패 사건으로 인도네시아가 거액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며 이 돈으로 KF-21 보람의 구매 건수를 늘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사지만 이전과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도네시아 공군 F-16 전투기 중 한 대가 브레이크 고장을 당했는데 수리 비용이 무려 21억이 넘게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서방의 전투기를 샀을 때 이렇게 유지 비용이 만만지 않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분담금을 냈더라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수출하는 것을 비롯해 이렇게 큰 유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이런 복을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이제 국내를 비롯한 전세계 언론들에게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KF-21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국 소우닷컴에서는 KF-21을 크게 극찬하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중국인들은 이 글을 한국인이 쓴 게 아니냐며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아시아 항공 산업의 빛나는 진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뛰어난 성능과 첨단 기술을 결합해 5세대 전투기와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독수리는 한국 군수 산업의 자랑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의 탄생은 본질적으로 한국이 추종자에서 지도자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신형 전투기의 배치는 한국 공군의 전투 능력과 전략적 영향력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KF-21은 한국 공군의 주력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국가주권과 영토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의 효자로 손꼽히는 K-2 전차가 이번에도 대형사고를 쳤습니다. 무려 10조원 규모의 추가 수출이 확실시되면서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루마니아 수출을 앞두고 진행된 K-2 실사격 테스트에서 반전의 결과가 나와 현지에서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루마니아가 군사력 확충을 위해 방위비를 큰 폭으로 늘리며 글로벌 무기 시장의 큰 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현대로템의 K-2가 루마니아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데요. 방산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력 전차인 K-2를 루마니아 군 당국에서 단수 후보로 올려 마침내 최종 평가를 한창 이어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노후화된 전차를 신형 전차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교체 물량이 최소 300대에서 최대 5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루마니아 전차 사업에서 K-2의 경쟁 기종이 있었는데 바로 미국의 에이브럼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전차를 제치고 K-2가 단독 후보에 오르며 수출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렇듯 루마니아가 망설임 없이 K-2를 선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른 경쟁 기종과 상대가 되지 않는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루마니아군은 K-2에 대해 에이브럼스, 레오파르트 전차 가격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무게는 10톤이나 가벼워 기동성이 뛰어나고 화력도 상당하다고 극찬했었습니다. 실제로 루마니아군이 계산한 결과 K-2 전차의 가격은 최대 200억원 규모지만 반면에 에이브럼스와 레오파르트의 가격은 각각 400억원으로 여기에 옵션을 더하면 추가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렇듯 비싸기만 하고 성능도 그저 그런 전차를 구매하는 국가는 전세계 어느 곳도 없을 것입니다. K-2에 흠뻑 빠진 루마니아 정부는 K-2가 노르웨이의 극한의 현지 시험 환경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K-2를 입이 닳도록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K-2의 가성비는 물론 빠른 납기, 안정적인 유지 보수 정비 지원 역시 루마니아가 K-2의 매력에 흠뻑 빠진 또 다른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앞서 작년에 루마니아 정부 인사들이 방한했을 때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이 현대로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앞서 루마니아 정부는 K-9 자주포와 더불어 K-10 탄약 운반장갑차를 총 1조원 넘게 싹쓸이 해가는 등 이번 K-2 수출까지 더하면 루마니아가 지상군 무기체계를 한국산으로 모두 바꿀 모습인 듯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K-2 실사격 테스트 결과에 대해 루마니아를 비롯한 전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폴란드를 휩쓴 K-2 전차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실사격 테스트를 거치면서 엄청난 화력과 명중률을 자랑하는 등 실전의 강한 명품 전차임을 다시 한번 입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초 있었던 폴란드 최대 규모의 나토연합 지상군사훈련 드래곤 24에서 K-2가 당당히 기갑 전력으로 첫 투입되면서 이를 계기로 실전에서도 내로라하는 타 기종 전차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사실을 뽐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투입된 K-2가 레오파르트 등 서방 전차들 사이에서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등 미친 존재감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군사 매체는 동유럽의 험난한 지형에서 유일하게 주행할 수 있었던 건 K-2밖에 없었다며 현지 군사 전문가들도 K-2를 최고 성능을 보유한 전차로 꼽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24도 당시 K-2를 운용했었던 폴란드 부대를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과거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차원이 다른 성능이라고 극찬하는 폴란드 군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이렇듯 K-2가 실전에서 성능을 인정받는 등 나토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호평을 받으면서 전차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국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루마니아가 K-2 도입을 앞두고 현지에서 본격적인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또 한 번의 수출 잭팟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온라인 군사 매체 아밀레코그니션은 다음 달 10일부터 일주일간 루마니아 현지에서 K-2 야전 및 사격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K-2는 우리나라와 루마니아 군 관계자, 현대로템 실무자들이 모두 참관하는 자리로 사실상 루마니아 수출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앞서 우리군 고위 관계자도 K-2의 루마니아 첫 현지 실거리 사격 테스트 일정이 확정됐다며 다음 달에 있을 시험이 잘 마무리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K-2가 루마니아에서 실사격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로 궤도 장비의 현지 실사격은 계약 체결 전에 무기 성능 평가를 위해 거치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입니다. 때문에 이번 사격 결과에 따라 K-2 계약 금액과 대수 등 수출 규모와 시점이 구체화될 거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앞서 루마니아는 작년 7월 우리 국방부에게 자국의 군 현대화를 위해 300대의 K-2 전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테스트 결과에 따라 수출 규모가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야전 및 사격 시험은 단순한 장비 평가 절차뿐 아니라 루마니아와 한국 간 방산 계약 내용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현대로템의 루마니아 K-2 수주 목표 물량은 약 500대, 우리 돈 약 10조 원 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테스트가 잘 마무리된다면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동유럽 시장에 K-2 수출 물꼬를 트게 한 폴란드에서도 여전히 K-2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데요.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820대 규모의 K-2 추가 수출 계약을 남겨둔 가운데 폴란드 현지에서 K-2를 언제 더 들여올지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 군사 매체 관계자들이 현대로템 창원 공장을 방문해 K-2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현대로템 고위 관계자와 만나 직접 K-2 추가 계약 건에 대해 엄청난 질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로템은 K-2의 성능과 빠른 납기를 강조하면서 추가 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현대로템은 2022년 7월 폴란드 군비청과 총 1,000대 규모의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불과 몇 개월 뒤 180대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맺고 최근까지 46대를 납품했습니다. 추가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거론되진 않았지만 최근 폴란드 현지에서 K-2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추가 도입 소식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얼마 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할 뿐만 아니라 폴란드에서도 생산하고 싶다며 특히 K-2가 그렇다고 언급하는 등 K-2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현재 폴란드 내에서는 추가 계약 대상으로 꼽히는 성능 계량형 모델 K-2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상황인데 앞서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1차 계약을 맺은 180대는 K-2GF였습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K-2GF의 차체와 내부 구조는 기존 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K-2GF를 사용하는 폴란드 군의 의견을 반영해 개발될 전망입니다. 무장에는 브라우닝 M이 기관총의 한국형 파생형인 K-6 대구경 기관총 또는 폴란드 현지 방산업체 GM 타르노프의 WKMB 기관총이 장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KPLN은 적군의 대전차 무기를 탐집하게 하는 하드킬 능동 방어장치도 장착되는데 현대로템과 라파엘사가 공동 개발한 새로운 체계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와 외부 장갑이 추가되며 전체 무게는 최대 65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로템은 추가 계약 물량인 KPL 820대 중 500대를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일부 기술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현재 KPL 공동 제작을 위해 컨소시엄 회원인 폴란드 방산업체 PGG, WGM과 생산 능력 구축과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 각국에서 K-2를 향한 뜨거운 관심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건 K-2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동유럽 국가들에게 가장 큰 경종을 울린 게 바로 낡은 소련제 전차를 교체해야 필요성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에 마침 폴란드를 비롯해 이들 동유럽 국가의 눈에 들어온 건 가성비가 뛰어난 K-2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K-2는 지난 2014년부터 우리 육군에 배치되기 시작한 첨단 3세대 전차로 화력, 기동성, 방어 기술에서 세계 각국 군사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는 등 이미 검증 과정을 마치며 신뢰도가 정평이 나 있습니다. K-2를 예의주시하던 폴란드가 한국에서 K-2를 대거 도입하기에 이르렀는데 실제로 폴란드와는 역대 최대인 천대 규모의 K-2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 2022년부터 폴란드의 K-2 전차 초도 물량 인도를 시작하는 등 빠른 생산과 납품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유럽 무기 시장에서 그야말로 라이징 스타로 발돋움했는데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차 강국으로 불리던 독일 전차를 유럽 시장에서 밀어내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 2월 노르웨이 사업 수주에서 K-2가 독일 레오파르트와 경쟁에서 아깝게 고배를 마셨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한 만큼 우리의 경우 손해본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K-2가 독일 전차의 성능이 동일하다는 공식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기술력에서 독일 전차와 동등 이상임을 중명해내는 성과를 낸 겁니다. 당시 이런 노르웨이의 평가에 관심을 기울인 루마니아가 이번에 K-2 도입을 앞두고 있는 등 노르웨이 수주전을 계기로 K-2 수출 전망이 더욱더 밝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동일어권의 맞형격인 폴란드가 한국에서 K-2를 대거 도입하는데 예의주시해온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체코인데요. 체코 역시 레오파르트는 1980년대 중반 생산된 구소련 T-72와 유사한 구형 모델이라며 K-2가 이를 대체할 차선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K-2의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K-2의 질주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